1,2,4 햇병! 날씨도 근데 너무 좋다 그가 확실히 없어있는 것 같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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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비쥬 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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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슬라 여행에서 돌아와서 매일이 새해 그 뉴이얼스 이브 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을 저녁이랑 내일 먹을 것들 정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워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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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발라야 응 아아 오아 오아 moins 네 오크말 서랍 아아 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저거는 다행이다 곰 네 아 아 아 아니 지금 이상하니 그니까 지금 지금 양파 오늘은 12월 31일 뉴욕이브라서 이제 새해 파티를 하러 갈 거예요 여기랑 시차 8시간 나서 이미 한국은 새해를 맞이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부터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갑자기 16도 이렇게 따뜻해져서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저녁으로 허거를 먹고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허거를 먹고 이제 클럽에 가려고 합니다 5, 5, 6, 6, 7, 8,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9, 20 고소해 아! 거기서는 파워! 나! 빨리 그려야죠 여름에는 여기서 앉아서 먹었는데 너무 좋아 어 날씨 진짜 좋았어 맛있을 거 같아 근데 이거 그냥 크로플의 개념이야 토스트 크로아사는 여기에 계속 살아도 이렇게 좋을까? 참 사람으로 하니까 근데 두 달 정도면 괜찮지 근데 여기서 일을 하면은 왜? 그 보셀라에서 다리 갔을 때 엄마한테 사진이랑 비디오를 보냈어 근데 엄마가 봤어 그냥 추워보인다 김치찌개 생각나겠다 김치찌개 근데 맛있는 김치가 없고 원래 엄마 김치를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 근데 자리가 없고 어디서야 돼 양파랑 하는데 파는데 내가 말했죠? 그 삼국사일집 있잖아 거기 가서 김치찌개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그냥 그냥 김치 향이 나는 맑은 향에 그 감자판 국기를 주는 거야 근데 루카스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아 친구가 없어서 맨날 같이 나가야 돼 응 혼자 나와봐 혼자 나오는 거 무서워 아 근데 인종차별 나갈 것 같아 네 약간 나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피하고 싶어 내가 이제 인종차별을 맞대함할 수 있는 성과가 없네 네 여기 들어갈 거야 아 아 저렇게 다 부식되고 있어서 저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100만 유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부해달라고 여기에 써있어 진짜 몰랐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비싸? 아니 사람들이 하도 프라이탕 메고 다니길래 아 젤맨 알미 옷인가? 다 똑같네 군대 옷은 커피 안 마시고 딴 거 마시고 내일 시그니처 진짜 맛있게 먹ervent 마시고 저녁에 먹을 때 마지막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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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펜으로 막 써해놓아 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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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 그리고 어젯밥을 만나면 나 귀엽네? 포즈 찍는 거 봐 아주 무한 독조가 다 돼 아 나 무서워 경비 출발 나 우리의 사과는 네 전까지는 비싼 정도입니다 피곤한 공원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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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